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대전에서 이 본방송으로 해서 막 도착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김선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어떠셨나요? 제가 그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음복이 나왔는데 자, 오늘은 좀 박수 한번 하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증시 회복 기대감으로 3041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약 30포인트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였죠. 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사자 주문으로 인해서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 동안 지금 항생지수하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좀 봤는데 상승 점차 좀 선물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덕에 또 환율은 1130원 50전에 마감을 했네요. 자, 장 마감 후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무디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신용 전망을 좀 보였죠.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보였던 이 3대 회사를 안정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보였다는 판단하에 무디스에서는 일단은 상향을 좀 했고요. 기아차는 제품군이 좀 다양해지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 예상을 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제품군의 다양성에 한 표를 좀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이 좀 계속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방송을 통해서 환율, 그 다음에 유가 대신에 요즘은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애플, 페이스북이 있었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분들과 한번 체크하시면서 오늘 또 강의 또 재미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이동평균선 지지저항을 좀 어떠한 상승패턴, 하락패턴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항상 5일선 위에 움직이는 캔들, 즉 주가를 좀 많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다음 주까지 캔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본방 놓치지 마시고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주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양봉, 은봉이죠. 대신에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아래꼬리, 밑꼬리가 달려있냐, 윗꼬리가 달려있냐, 그리고 은봉이냐, 그리고 양봉이냐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중요한 패턴이 뭐냐,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시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가가 예를 들었을 때 천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가를 주당 100원씩 움직이는 주가라고 예를 들었을 때 표현을 할게요. 자, 저가가 900원이 나왔죠. 그리고 고가를 1300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12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으면 당연히 시가가 종가보다 낮고 높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선이 기준이 캔들의 움직임 흐름이 예를 들을 때 올선 우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의 어떠한 양봉의 흐름이 있거나 그리고 밑에서 꼬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해주는 흔적이다. 그리고 윗꼬리는 뭐냐. 시세차익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은봉이나 양봉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시가,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 밑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면 은봉이 나오겠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우에서 마감이 되면 양봉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평선 기준에 안착하는 캔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 고가가 뭐예요? 진짜 정말 주린인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고가, 오늘 장 중에 최고가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자, 종가. 오늘 장 마감이죠. 장 가격. 그리고 이 종가 가격은 3시 30분에 딱 끝나는 마감이에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제외를 합니다. 무조건 3시 30분 마감을 해주는 종가 기준입니다. 자, 시가 오늘 9시 땅 시작했을 때 그리고 고가 장중고가죠. 이거는 뭐 3시 29분에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바로 아침 9시에 바로 찍을 수 있는 그건 고가. 그리고 종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시 30분 장 마감이에요. 저가는, 저가 또한 장, 장중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저가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양봉 캔들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양봉 캔들. 그동안에 우리는 무수하게 저랑 약 한 3개월 넘도록 이동평균성과 차트의 매매기법을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습니다. 막상 이 차트를 딱 보니까 캔들을 또 공부하려고 하니 이동평균선 위에 나란히 걸쳐있는 캔들을 보니 갑자기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분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장대 양봉을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박스건을 만들어놨던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박스건을 만들었던 차트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지지선은 59,500원을 바치고 있고 약간 저항대는 6만 4천원대에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율이 되고 나란히 이 평선의 기준이 맞다 보니 이 자리에서 지난주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했던 골든크로스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제가 잠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당연히 실리겠죠. 어떻게? 5일 거래 이동평균선에 2.5배 이상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깨지질 않아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나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죠. 주가는 한번 빵 치는 모습이 박스건을 돌파할 때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십자형 모습 나오죠. 십자형 망치형 그렇죠? 그리고 돛지형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영망치형이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차트의 이름, 네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사실 패턴이 그냥 교과서적인 패턴일 뿐이지 이 캔들을 가지고는 주가의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저는 이동평균선 가지고만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특별히 어렵잖아요. 자 양봉이 시작을 했습니다. 딱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나왔죠. 장중에 저가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그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했던 주가들이 7만 5천 원까지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왠지 시청자분들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하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 주고 이게 N차 파동이 나올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5일선 하향 이탈을 하는 은봉이 생길 건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단지 여기서 우리는 이 시가를 기준으로 놓고 분봉 차트를 놓고 딱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 저가를 찾으셔야겠죠. 그런데 시가와 저가가 맞물렸죠. 종가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가 고가랑 같이 맞물렸어요. 정말 이런 캔들 이런 종목을 목말라 우리 시청자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대로 은봉을 놓고 딱 맞을 때 시가 자리죠. 밑꼬리가 살짝 있어요. 저가 자리죠.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은 어떻게 됐어요? 잘 못했잖아요. 시가 부근에서 그렇죠? 종가 부분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시가 부분 고가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서 마감하라고 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은봉이 생겼죠. 은봉이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와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양봉과 은봉이 발생된다라는 거 캔들의 이름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단지 이 캔들이 이 평선에서 어떠한 성질과 시제차에게 매물대가 나올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자고요.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하시자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자고요. 박스건은 매물대입니다. 매집의 흔적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 건 박스를 돌파하는 그리고 이 평선 하향이 탈하지 않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어제도 장이 안 좋았을 때 최소한 10% 이상씩 갔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 천원짜리 미만짜리 종목에서 동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차트들이 다 바닷건을 탈출을 하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에다가 천만원 이천만원 1억 투자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200만원 300만원만 넣어보고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자고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차트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매집에 흔적이 있었던 이 캔들들이 캔들들의 흐름들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십자형이 한 번 나왔다고 치자고요. 골든크로스 나왔는데 이 십자형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시작을 하고 젓갈을 만들고 젓갈을 만들고 고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 장이 3시 반에 안 끝났어요.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내리거나 오르거나 이러지 않고 여기서 계속 매집의 흔적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형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의 형태들이 계속 나와요. 이럴 때는 지루한 행보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캔들이죠. 그런 캔들들이 이 본 차트에서는 이틀 동안 연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한 번 5일 이동평균선에서 나란히 캔들들의 모습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차트는 N자 파동으로 크게 움직였던 패턴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캔들까지 공부를 했죠.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패턴 이거 플러스 캔들의 의미까지 지금 본다고 하면 이제는 저하고 공부할 건 끝났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 학습 구간이고 지난주에 종목 찾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캔들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 나고 시제차행 매물대가 떴습니다. 갭자리가 생기죠. 갭자리가 생기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갭자리는 메꾼다라고 말씀드리죠. 오시면 갭자리를 다 메꿉니다. 은봉과 양봉으로 그런데 가장 여기서 예쁜 모습이 뭐냐 오일선을 하락 이탈을 했지만 완전히 오일선이 붕괴되는 은봉의 모습은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 데이터 일 뿐이지만 이 구간에서 나온 이런 흔적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이곳 구간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을 보실 때는 항상 오일 이동평균선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시장에서 버티고 살아남으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은봉의 캔들의 의미를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와 종가가 틀립니다. 양봉에서는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 종가가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양봉이죠. 그리고 이거는 은봉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고가 시가 종가 저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형 크로스가 나오면 횡보를 합니다. 시가보다 종가 아래로 빠지면 주가는 분봉차트는 이렇게 되겠죠.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아침에 시가는 여기서 잘 했어요. 고점 한번 찍었어요. 그런데 저가를 찍고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종가 그러면 이런 은봉의 모습이 나오겠죠. 은봉의 모습. 이것 또한 양봉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고가 시가 종가 저가는 똑같습니다만 시가와 종가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침에 시작했을 때 분봉을 산분봉을 켜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5분봉을 켜놓고 단기 매매 또는 스윙을 목적으로 저가를 찾으시라고 하는 분들께는 고점 찍었죠. 시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쭉 빠졌죠. 저가 찍었어요. 시가.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감을 시가보다 여기서 종가 마감을 했으면 이런 은봉의 당연히 모습이 나오겠죠. 이거를 양봉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반대 반대적인 패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캔들의 의미에서 저가를 차시는 분들은 오히려 은봉이 시청자분들께는 양호한 모습이고 내가 매집을 했던 종목군들이 기아차를 8만 5천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8만원 때까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은봉의 모습이 나오니까 장은 40포인트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아차는 왜 못 오르지 했을 때 이런 은봉의 모습을 보고 또 새가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은봉의 캔들을 보고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더 강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호불호로 얘기를 하면 양봉도 좋고 은봉도 좋은 거예요. 단지 그게 어디서 해석을 할 수 있냐 바로 은봉 캔들의 의미에서 바로 차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차트는 박스컷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 나왔죠. 똑같은 차트예요. 단지 저는 이 차트를 똑같은 그림에서 은봉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도 갭자리는 메꿉니다. 근데 이 갭을 은봉으로 메꾸냐 양봉으로 메꾸냐에 따라서 또 시제차익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5일 이동평균선 하락에 은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다? 손절 손절 또는 무조건 탈출을 하셔야 되고 익절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최소한 3,4일 거래일 동안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일 이평선까지 주가는 하향이 탈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이런 차트는 단순하게 그냥 나중에 관심정보로 노태 주가의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서 그리고 캔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을 보시고 대형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지금보다 손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추천자분들과 함께 공부를 또 하나 하려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시죠. 자 툴립이라는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꽃꽂이도 좀 배웠었어요. 바구니에다가 꽃도 좀 배우고 했었는데 툴립이란 꽃은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경제 용어에도 툴립 버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버블 효과를 만들 때 자 툴립이 1610년도에 네덜란드에 상륙을 했을 때 처음 본 귀족들은 이 꽃을 가지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서로 매입을 합니다. 점점 매입을 해요. 점점 매입을 해요. 이 구간에서 툴립을 그러다가 20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소 460마리 정도에 가까운 툴립 한 송이가 생깁니다. 이만큼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너나 할 거 없이 야 이 툴립을 팔면 돈이 된데 돈이 된데 해서 서로 상인들까지 농사꾼들까지 툴립을 재배하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가격의 폭락이 점점 생기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툴립이 결국에는 1640년 대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툴립을 전면 금지를 시키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귀족들은 빚을 지고 폭락을 하고 점점 쇠퇴해지게 됩니다. 꽃 한 송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갓이라는 게 있었어요. 갓 조선시대에 그런데 최근에 킹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했던 킹덤 시즌을 보고 미국인들이 갓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아직까지 갓을 생산하는 왜 소품을 많이 방송국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시대극을 제작을 할 때 그래서 갓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폐가 어떠한 그 시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화폐가치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물물교환이 있었죠. 그래서 개성상인들이나 송도상인들 송학상인들은 매점 매석을 하게 됩니다. 갓이 점점 커집니다. 요만했던 둘레가 한 30에서 40cm 정도 됐던 갓들이 조선, 중기 정조시대를 정점으로 점점 갓이 넓어집니다. 왜? 이제는 양반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양인들 같은 경우에도 갓을 작은 걸 쓰다가 점점 양반 신문을 사다 보니까 갓이 점점 커집니다. 머리가 휘청휘청해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갓이 여기에서 시작했던 게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어느 상인들이 풀지 몰라요. 개성상인들이 매집을 했던 갓이 송학상인들이 갑자기 팔다 보니까 어라? 얘네도 파는데 나도 팔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장에 전국에 모든 시장에 갓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준선인 가격의 기준선인 아래에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튤립도 그렇고요. 갓도 그렇고요. 점점 수요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격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게 주식시장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야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제 조카가 중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저희 제주씨가 그 조카한테 해외 주식 거래도 계좌를 개설을 해줬더라고요. 큰아빠 테슬라가 어때요? 애플이 어때요? 이런 종목을 공부를 해요. 주식은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야 패턴 공부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를 하는 게 뭐냐. 선물 개별 선물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쌀 매점 매석을 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쌀이 풍족하지 않았던 흉년이 들었을 때는 상인들은 대거 사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또 상승을 하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점점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이게 또 쌀이 풀리게 되면 금방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선물과도 같은 건데 1870년대 일본이 즉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 선물 시초가 일본에서 정착을 했던 게 1800년대예요. 1800년 중반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쌀을 가지고 먼저 선물 거래 시작을 정상화해서 거래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대국으로 빨리빨리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일본이 바로 이 선물 시장을 전세계적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공황 붕괴가 1930년대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나라가 제세계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니 이런 IT업체를 강도로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경제붐으로 왔지만 뒤따르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IT나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밀린 건 사실이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캔들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옛날 이야기도 좀 한번 이해를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도 가격 상승이 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점 수요가 요즘 테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또 뭐가 있을까요?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계속해서 이틀 동안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항공이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살짝 올랐죠. 그런데 이틀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주항공을 지금 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점점 오르는 거에 자꾸 사려고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사면 다른 거 사세요.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제주항공을 여기서 사셨으면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을 때 또 새가슴이 됐을 겁니다. 이럴 때 캔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가 캔들을 보라는 거예요. 캔들 주가를 보셔야 이평선에서 붕괴가 됐는지 아니면 그다음 지지선인 20일 이평선까지 밀리는지 이게 붕괴가 되면 그다음 61일로 가는지 120일선이 가는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악착하지 붙잡지 마세요. 저는요 300원도 채 안 되는 소리바다를 엊그제 이틀 전에 장중 라이브 방송 때 240원 260원 정도에 지켜보십시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지를 바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밀리더라고요. 단지 밑꼬리가 살짝 찍었던 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또 상한가가 풀렸다가 그래도 만약에 이거 그냥 한 200원대 중반 후반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지금 한 15% 18% 이상 수익 나섰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몰빵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애기들 그냥 간식비라도 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1, 200만 넣었어도요. 충분했습니다. AB 프로 바이오 있었죠. 릭스 솔루션 있었죠. 소리바다 있었죠. 이런 종목군들을 찾을 때 뭘 봐라 이 평선에서 움직이는 축가 즉 캔들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 일뿐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평선에서 놀고 있을 때 주가가 지지 라인이 깨지잖아요. 이건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은봉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종목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21선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저랑 같이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는 21선을 놓고 지지선을 분명히 놓았을 거예요. 단 21선 지지선 아래 주가 즉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무조건 나오십시오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붙잡고 계시면 마십시오. 최근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주가가 3200포인트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아갔죠.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다 입성을 하셨죠. 그래도 3천 포인트를 밀리지 않고 바쳤던 힘들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힘입어 올라왔고 심지어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매수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거죠. 이거를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바쳤다라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나라 증시요. 코스피지수 61선도 못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평균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그 2평선 안에 캔들이 어떻게 나란히 나란히 안착을 하자.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래꼬리 양봉 아래꼬리 양봉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방금 보여드렸던 캔디를 놓고 아래꼬리 양봉에서 시가에서 시작점에서 젓갈을 찍었다가 쭉 올라오면서 종가로 마감을 하잖아요. 고가로 마감이 되면 그 다음날 상승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만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윗꼬리 양봉이에요. 윗꼬리 양봉 오늘 시작한 금액에서 고가를 찍었다가 밀려서 종가 마감하잖아요. 이거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세차익 매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다음날 하락을 예상을 하자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까요? 아래꼬리 은봉이에요. 근데 아래꼬리는 사실 그래요. 꼬리는 굉장히 좋아요. 꼬리는 누군가가 꼬리는 뭐다? 주가를 그만큼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좋게 판단을 하시자고요. 이거는 양봉도 포함을 시킬게요. 자 아래꼬리 은봉 오늘 장중에 많이 쭉 하락을 했어요. 마지막에 상승하여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록 하락은 했지만 다음날 우리가 상승 예상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려놓고 신호 및 보압의 의미 구간으로 관중 포인트 매칠 정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지 말씀드렸듯이 밑꼬리는 무조건 좋지만 최소한 우리가 3,4,1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3,4,1은 지켜보자 라고 자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왔던 이 아래꼬리의 패턴을 우리가 쭉 은봉을 본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주가를 무조건 관리하면 같습니다. 대신에 은봉 은봉보다는 양봉이 좋겠죠. 그날 하지만 양봉에서는 또 윗꼬리 시세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호불호가 좋고 나쁘고 갈릴 수 있어요. 자 윗꼬리 은봉을 보시자구요. 자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윗꼬리 은봉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 자 튤립이 튤립 방금 말씀드렸는데 가다고 튤립을 샀는데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은봉이 모습이 나왔어요. 은봉이 주가가 심각하게 하락을 했네. 1610년에 시작했던 튤립이 20년이 지나서는 소 500마리 값이랑 가까웠던 튤립이 이제는 강한 하락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다 배불리 먹고 나왔다는 얘기죠. 집도 수십채도 샀겠죠. 자 소 500마리와 튤립 한 송이가 말이 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버블 효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는 시세차익 매물로 이해를 하시고요. 아래 꼬리는 주가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넓게 보십시오. 꼬리가 어느 정도 그 꼬리까지 우리는 윗꼬리 아래 꼬리까지 우리는 뭐다 인정을 하자. 그래야 지지선이 나오고 저항선이 나온다. 그래서 꼬리 부분은 항상 우리는 염도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청자분들 저랑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쌀 때 갓도 사지 마시고 튤립도 사지 마시자고요. 그렇다면 이 차트를 놓고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차트를 놓고 아래 꼬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죠? 은봉이든 양봉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주가를 점점 지지 여기가 시가였죠? 시가였죠? 시가에서 생겼던 빵 쳤는데 갑자기 누군가 쭉 떨어뜨렸어요. 이 시가 자리가 그동안의 지지선과 맞물렸던 지지 패턴이었죠. 이 자리가 밀려서 만약에 은봉이 생겼으면 저는 시청자분들께 매수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매수하지 마십시오. 방금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 3일 3, 4일 정도는 관중 포인트로 가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래 꼬리를 달다 보니 윗 꼬리 이 윗 꼬리가 여기까지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한가가 나와야겠죠. 자금이 부족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자 이쯤에서 끝내자 그래놓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팔았겠죠. 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쭉 빠지니까 알고머니 소리가 나왔겠죠. 여기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손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니 좀 손절도 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침에 시가에 빠졌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도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에 흐름을 놓고 분봉차트를 놨을 때 시가 시작을 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해요. 이런 모습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분봉차트를 쭉 6시간 동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쭉 본다고 하면 그림은 단타 하루에 치고 빠지는 단타 스캘퍼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림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시들었는지 결국에는 21선을 뚜칠 못하고 계속 박스건을 만듭니다. 지루한 행보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꼬리들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꼬리. 꼬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하게 이 꼬리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역망체형이라고 있어요. 윗꼬리. 이걸 역망체형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걸 망체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망체형이 나오면 정말 차트는요. 상승 추세로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단지 역망체형 윗꼬리 부분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차트를 열어보시고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뭐다 이동평균선의 움직임 흐름을 보자고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캔들만 보시면 안되고요.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이 두가지 망체형과 역망체형 꼬리 공부에 대해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꼬리 몸통은 정말 힘들어요. 장대 은봉이 나오면 힘들죠. 이만큼 움직였던 튤립 가시 이제는 시들었잖아요. 이제는 시들었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갑자기 킹덤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수요도 없던 그 가시 갑자기 판배가 많이 됐어. 쭉 근데 어느정도 정점에 이르면 그게 추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추세 트렌드 쭉 가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추세는 하락 패턴 추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읽자는 얘기인데 트렌드를 읽대 뭘 하냐 꼬리 꼬리도 이 트렌드 안에 다 속해 있다. 추세 이것도 다 인정을 하자. 이게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다 트렌드 안에 속해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꼭 체크인을 해주십시오. 자 방금 말씀드린 영망치형의 모습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 부분 차익매도 물량 이라고 이해를 하시죠. 차익매도 물량 방금 그 차트예요. 쭉 올라오다가 참 진짜 꼬리들 너무 심하죠. 웬걸 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윗꼬리도 알고 그래도 양봉이네. 그럼 내일도 양봉이 나올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은 깨지 않고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나란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5일선 11선 21선 움직이죠. 주가가 2평선을 나란히 평균치 값을 나란히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아마 재산가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집군이 나왔던 투자자들이 이런 데 오니까 분명 반드시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시세차익 매도 물량이 반드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위 손실을 보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견디셨을 이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만 견디셨더라면 본전은 찾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견디실 겁니까? 오일선이 오일선이 하향이 이탈하는 도찌형 십자형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 찍고 거래량도 없고 그냥 횡보만 해요. 지루하죠. 오일선이 꺾이는 은봉이 생겼어요. 이걸 팔아마라. 어떻게 야 오일선에서 은봉 생겼네. 내일 또 은봉 떨어질까? 그래도 며칠만 지켜보자. 다시 올라왔는데 계속 박스권이에요. 지루하죠. 근 한 10일 가까이. 그러다가 어떤 또 세력에 의해서 왔지만 자 이제 본전에서 팔자. 누군가는 오일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일선에 안착하는 주가 캔들을 보자라고 항상 강조했죠. 저는 이걸 찾습니다. 저는 주식도 지금 거래를 못하지만 리딩을 해드릴 때 해외선물도 그렇고요. 오일선에 안착하는 캔들을 찾아요. 저는 무조건 100%예요. 100%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쫙 일봉을 펼쳐보세요. 본인이 매수했던 시점과 목표 주가와 저가를 찾으신 다음에 과연 내가 매수 단가가 기아차가 오일선에 걸쳐있을 때 내가 매수를 했는지 21선에 걸쳐있을 때 매수를 했는지를 반성을 해볼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8개, 9개 증권 방송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권 전문가가 계세요. 어떠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럼 그분들을 선망하고 그분을 신임을 했던 시청자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는 이제는 하지 말자. 그 차트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단가 자, 만원에 매수하십시오라고 그분께서 어떤 전문가가 계시죠? 방송에 나와서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가격대가 과연 어떠한 캔들의 모습을 갖고 있고 전일 것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기아차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아차를 얼마에 매수하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제 것까지 오늘 종가까지는 기아차의 캔들의 모습을 보셔야죠. 보셨을 때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 봐야죠. 자,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을 때 주가는 바로 그 본 모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값도 올랐고 튤률값도 올랐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경제학에서는요. 수요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캔들의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가격대거든요. 가격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움직였던 이 5일 이동평균선에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윗꼬리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는 뭐다? 차익매도 물량이다 라고 인지를 했지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만약에 견뎠다고 가정을 하면 5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안착을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거의 25% 30% 가까운 상한가 근접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아마 여기서 시자차익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꼬리를 되게 무서워하셔야 돼요. 아래꼬리는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윗꼬리는 차익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좀 무섭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남은 시간 이 차트를 놓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이 깨지는 자리는 우리가 지켜보지 말자. 자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저랑 3, 4개월 동안 공부했던 학습법을 갈 겁니다. 잘 지켜보세요. 자 이평선에 캔들이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평선에서 안착하는 캔들이 나오니 우리는 뭐다? 관망을 관중을 하자. 지켜보자. 그 다음에 쭉 떴습니다. 윗꼬리에 방금 공부했던 거 시세차익 물량이라고 우리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시면 5일선에 살짝 건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쳐주지만 시가보다 낮은 종가자리가 생기면서 장대 음봉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의 소외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5일선을 지키다가 버티다 결국에는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죽음의 십자가 모습이 나오죠. 데드크로스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하향의 탈을 계속합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 그동안에 오셨던 저랑 같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상담을 해주셨던 분들 여기서 만약에 투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만큼까지 내려왔는데 추세는 하락 삼각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삼각 패턴입니다.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최저점을 짓습니다. 208원 얼마짜리가 580원대에서 580원대에서 결국에는 이 흐름이 뭐냐 오일선이 깨지는 자리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일선이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차트가 소리바다 차트예요. 소리바다 차트인데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소리바다 차트를 놓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갖고 이런 모습 하락 삼각 패턴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본인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반드시 꼭 숙제를 하십시오.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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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으십시오.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벚꽃 구경도 가셔야겠지만 내 자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만 HTS 놓고 투자하십시오. 분명히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500원에 물려있지만 200원까지 빠졌지만 견뎠어요. 견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50% 이상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차트의 힘이고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캔들의 주가만 보자라고 저 김선철 전문가는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력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패턴 아니에요. 정말 쉽게 패턴 말씀드리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는 패턴을 우리는 꼭 지켜보자. 윗고리 아랫고리 이런 것들 아랫고리들 윗고리 아랫고리 항상 지켜보면서 대응전략 구사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늘 무디스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얘기 나왔죠. 그러면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기아차 차트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기아차 먼저 갔죠. 기아차가 먼저 움직였죠. 오늘 증시 30포인트 4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일 때 기아차는 못 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선반향이다. 그리고 8만 5천 원대에서 기아차가 주가가 깨졌을 때 무슨 모습이 나왔다? 은봉 윗골이 나왔습니다. 꼭 지켜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턴을 갖고 캔들을 주가를 우리 시청자 분들이 의미를 뒀을 때 은봉의 의미 양봉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꼭 지키실 거 윗고리 아래고리 방금 캔들의 이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망치형 그리고 망치형 이거는 양봉이든 은봉이든 일단 상관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차익 주가관리 이 두 가지만 오늘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 중에서 꼭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오일선의 주가의 안착 그리고 데드크로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분들께서 추천하신 종목보다는 이제는 혼자 습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시자고요. 벚꽃이 피는 봄인데 제 계좌에도 빨갛게 꽃이 일어나기를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 뭐 샛배령 십자샛배령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캔들의 이름을 적용을 하고 그 캔들들이 이 평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은봉 적산병이 나오면요. 그 다음날은 양봉이 생깁니다. 꼭 이거까지 체크포인트 꼭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저하고 참여하실 때는 항상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참여 꼭 해주시고요. 요즘 노란톡방 제 방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주신다고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저는 정말 차테스트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십시오라기보다는 얼마까지 이 평선이 기준선이 되고 지지선이 되니 잘 관심있게 보시고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한번 지켜보시고 그동안에 한 3, 4개월 동안 저랑 공부했던 거는 다시 이제 우리 계속 재봉성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꼭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가족들과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 구경도 잘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선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